저희는 미수습자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못 찾아오는 가족들 그리고 저희보다 더 아픈 가족들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가족들 우리가 4월 16일날 많은 엄마 아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배가 기울어지면서 같이 아빠 해주셨던 많은 국민들 엄마들 아빠들 이제 배 좀 올려주세요. 이제 우리 딸 좀 찾기 좀 도와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 풍목이 이기 싫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 딸의 바다 속에 있는 게 싫습니다. 세월호 3사 중에서 저희보다 이명을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희보다 왜 하다가 거기 그렇게 오래 있어야지겠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어야지겠는지 그 무서움과 공포는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미수습자들 유가족이 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먼일 이슈 안녕하세요.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지난 12월 9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4명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180일 안에 한결을 하라는 훈시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 많죠. 많은 국민들과 야권에서는 헌재가 하루 빨리라도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차기 대권과 관련을 지어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특정 사안이 범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소시민도 아는 내용이니까요. 아는 것입니다 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한 달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의 양이 정말 엄청났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을 한번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성난 민중의 함성과 촛불이 우리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재한 기자님이 취재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못 오셨어요. 또 한번 쉰 만큼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오신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바빴길래 방송도 빼먹으시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하도 바쁘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촛불이 있으니까 그거 취재하느라고 바빴고 특히 우리가 방송 녹음하는 날 이런 날도 거의 쉬질 못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더 바쁘셨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것도 힘들었습니다. 뭐 산재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허리 아픈 거요? 그것도 계속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좀 좋은 건 있어요. 네. 살이 좀 빠졌습니다. 힘들어서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요즘 먼일 이슈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살롱 오늘 음악 한잔 어때요?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를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최초의 예능 팟캐스트 연살롱 연실장과 정마담의 유쾌한 시사 예능 토클 팟강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이야기의 기자님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촛불 민심이 워낙 뜨거워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슈들도 다 잘 놓치고 있는 면도 있었는데요. 네. 그냥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조류독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은 많지 않지만 충남 지역에도 양계농가가 많은데 조류독감으로 많은 닭들을 폐기 처분하면서 천만 마리 이상이라면서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계란 수급도 어렵고 마트에 가도 계란 한 사람의 한 판씩만 팔고 가격도 오르고 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농민도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고 또 대전 지역에서는 길원분교 폐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길원분교? 네. 복수동을 지나서 기성동 흑성리라고 하죠. 그때 가다보면 기성초등학교 분교인 길원분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22명 정도 된다고 해요. 교육청이 내년부터 폐교할 그러니까 2월 28일 자로 폐교할 계획인데 학부모들이 이걸 좀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이렇게 소규모 학교를 더 특성화해서 좀 살려가는 게 더 좋은 거지 숫자가 졌다고 막 폐교하고 없애버리면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잖아요. 다시 세우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학생 수를 더 적은 학교들이 더 인기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농어천 지역 특성화 학교들 많지 않나요? 네. 사실은 대전 지역에서 보면 이미 폐교 위기에 몰렸던 데가 살아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서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사실 거의 폐교 위기인데 그 소규모 학교에 아이를 보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또는 선생님과 아이들 숫자가 적으면 더 밀도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구가 묶여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위장전입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러 그런 곳을 보낸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정도고 그런데 그러면 기름문교도 학구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소유를 해서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폐교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좀 안타깝죠. 우리 다음에 교육청 특집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니까 할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요즘 청문회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청문회 과장에서 세계일보 사장님께서 폭로해가지고 국정원 문건 전 조한규 사장 네. 폭로해가지고 민간인 사찰했다는 게 지금 엄청난 논란이잖아요. 대법원장도 등산 얘기 나오고 네. 그중에 우리 대전 지역의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 결과 내용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대전 시민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민의 대표인데 그렇게 국정원, 청와대 어디 이런 데서 이렇게 사찰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지금 나오는 주장으로 보면 그 재판에 좀 청와대가 관여한 거 아니냐 회계 책임자를 세게 그 징계를 해가지고 아니 처벌을 해서 당선 무효하도록 유도한 거 아닌가 그런 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의혹.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권선택 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이 소송 때문에 거의 발이 묶여 있었고 네. 대전 시민으로서는 큰 피해죠. 근데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를 주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오늘은 촛불의 대한민국 그리고 대전에서 있었던 촛불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 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에 박희인 기획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생긴 단체 같은데 좀 간단히 단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결성된 단체이긴 한데요. 원래 대전지역에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한 70여 개 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운동본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단체가 계속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런 과정에서 단체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가 제안하고 또 참여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현재는 88개 단체로 구성된 네. 혹시 88개 단체 다 외우세요? 아.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서 만약에 그 이름 안 나오면 또 안 나오신 분들 네. 상 받으면 사장님, 팀장님, 과장님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단체들이 엄중한 시국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88개나 단체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죠? 네. 저희가 지금 상황실이라고 해서요. 지금 운동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단위인데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촛불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촛불기획팀장. 네. 촛불, 그러면 촛불집회를 할 때 어떤 행사 관련된 기획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미모 박기윤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재환 기자님께서 이번 촛불 전국의 과정 우리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난 늦여름 아니면 초가을쯤부터 정은호 네이처 퍼블릭 대표 사건 정은호 네이처 퍼블릭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뒤로 진경준 검사장 얼마 전에 홍만표 홍만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관 있네 없네 땅을 누가 사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이었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미르제단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촉발되게 된 게 다 아시겠지만 이화여대에서 정유라의 부정 입학 특혜 입학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의 농성과 또 촛불 시위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됐고 네. 그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모든 앞에서 언급됐던 것들에 다 연관이 돼 있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 보니까 이제 비선 실세였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드디어 그 세상의 의혹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jtb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알고 보니 정말 최순실이 오히려 대통령이었구나. 권력서열 1위. 네. 1위였다는.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죠. 이게 이제 10월 말경입니다. 10월 26일인가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네. 그러면서 그 주간에 서울에서 촛불 접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대전은 그래서 11월 1일. 응. 11월 1일. 왜 오기도 좋아요. 네. 11월 1일 첫 촛불 접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박 팀장님한테 들어야겠지만 그날 깜짝 놀란 거예요.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전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원래 대전 잘 안 모이잖아요. 네. 아니 전국적으로도 아마 첫 촛불 접회 이렇게 서울 말고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폭발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팀장님 그러면 대전에서 이 촛불 시위가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앞서 이제 기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계속 뭔가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운동본부 차원으로도 이제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죠. 한 3천 명 저희가 애초에 신고한 인원이 한 500명 안쪽이었거든요. 네. 집회 신고할 때. 근데 이제 당일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집회 장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중에 저희가 알기로 반 이상이 또 청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네. 아마 이제 청소년들이 느꼈던 어떤 불공정 사회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이제 또 폭발이 나왔을 거다라고 정유라 씨가 한 몫 했겠죠. 네. 특히 거기에 많이 분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대전이 뭐 흔히 가수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연회 가장 힘든 곳이라고 상표도 안 팔리고. 모이지도 않고. 초대권을 저도 잘 안 오고 이러는데. 반응도 없고. 또 불구하고 3천 명이나 모였다. 그럼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이후로 제가 듣기로도 거의 매일 모이셨다고 주말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네. 저희가 한 번은 전국 뉴스 중에요. 네. 초보도 거르지 않고 촛불 집회를 하는 지역으로 또 소개된 적이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동네 촛불을 제외하고 38번째 촛불. 38번째 촛불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혹시 누적 인원도 체크를 좀 하셨었나요? 네. 저희가 상황실에서는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네. 굵직하게는 어제까지 5차 대전 시국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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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87년 민주화 운동 때 거의 머금가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때야 그래도 대학생들이 주도였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도 거의 학교가 다 문을 닫다시피 하고 몰려들었으니까 우리 대전 대학도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 손을 잡고 부모들이 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깜짝 놀랐죠. 전 연령층에서 전 계층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지킨 게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대통합. 네. 그걸 몸소 실현한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연인원 20만 명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주말에는 4, 5만 명 이렇게도 충분히 모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4만 명이면 대전 월드컵 경장 가득 찼을 때 인원이에요. 한 바꾸장에 꽉 차면 만 명 좀 넘어요. 만 3천 명?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간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타임월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다 정하셨어요? 네. 저희가 애초에는 타임월드 백화점 주중 촛불은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은행하고 타임월드 사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시교육청 방향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시민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저희가 최대 한 6만 명까지 하루에 모인 적이 있는데 그날은 정말 저희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이 집회 장소에서 불편하지 않게 집회에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끝없이 시민들이 몰려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좀 느꼈는데요. 그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전차로를 다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시민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대전에 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현상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큰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많이들 도와주시나요?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좀 계신가요? 네. 지금도 아마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다라면 이 큰 대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 중에도 이제 대학생들 비롯해서 청소년들도 나와서 봉사자 족이 있고 또 초도 나눠주고 피켓도 나눠주고 또 시민들 중에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따뜻한 차를 또 자발적으로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대회장 자체는 굉장히 훈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집회를 보통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노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한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섭외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모든 대회와 관련해서는 공연도 다 재능 기부고요. 네. 초 하나 사는 거 피켓 하나 만드는 거 거리에 홍보연수 막 게시하는 모든 비용이 우리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금해주신 모금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요. 얼마나 모여야 돼요? 보통? 저희가 최대 모금에서 6만만 모였을 때 한 2,600만 원 모금이 된 적이 있어요. 한 장소에서. 네. 한 장소. 몇 시간동안? 네. 장 기자님 연봉 그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기 그 집회를 대회를 진행하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옛날 제가 취재할 때 보면 옛날에 그런 대회를 하면 이 비용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 주최 측에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많이 들거든요. 그럼 이걸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단체도 돈이 없잖아요. 단체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내주세요.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88기 단체라겠지만 한 번 아마 10만 원씩 내면 끝일걸요. 능력이. 그 정도.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원을. 어저께 마스크 방한대. 2만 개. 어제 집회 갔는데 마스크를 막 나눠줘요. 그래서 저는 파는 줄 알았어요. 춥지도 않은데 마스크를 파나. 누구 장사가 왔나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2만 개를 어떤 시민이 협찬해 주신 거예요? 네. 시위 참가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누구이신지 공개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해 왔고요. 어떤 분인지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리고요. 어제 떡도 200인분 정도. 떡이 한 장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그냥 먹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 봉사자들. 봉사자들 먹으라고. 네. 못 드셔갖고. 좀 막 억울한 듯한 표정이. 계속 갔어요. 우리 공연 오신 분들하고 또 함께 도왔던 분들하고. 감사하네. 따뜻한 떡을 먹어서. 저 주제가 가서 커피. 어떤 그 앞에 커피 전문점에서 나와서 주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지난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미리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진을. 거리 행진을 굉장히 거의 1시간 넘게 하잖아요. 쭉 돌고 왔는데 너무 춥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빈 그 집회 장수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사람한테 무료로 커피를 주시더라고요. 와. 따뜻하고. 벌써 마음 쓰는 기획 자체가. 그러니까. 네. 따뜻하잖아요. 추운데 고생하셨다고 딱 주는 거예요. 잘생겼더라고요. 그 커피 이름을 알았어야 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네. 아유 참. 왜 그런 것 좀 꼼꼼히 보세요. 네. 저희가 다 기록해야 되는데 다 기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훈훈함이 있었던 반면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촛불집회 초반 초창기 때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체증한다고 하고 또 공문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지난번에 장 기자님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네. 사찰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뭐 야자 빠진 학생들 야자 뺀 시간만큼 뭐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첫날 얘기인데 우리 팀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네. 당일날 교육청 관계자들 나왔고 또 확인한 결과 경찰 측에서 학생들이 발언한 학생들. 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대략 어느 학교인지 또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까지 전달이 되면서 학교에서도 많이 좀 논란이 됐고 또 학생들한테도 입소문으로도 많이 전해지고 해서. 저희 운동본부 차원으로는 해당 경찰서 앞에 가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찰 인권유린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고. 교육 당국 쪽으로도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리로 나온 것에 대한 이런 교육 당국의 어떤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경찰이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요. 백남기 농민 그때 사망 진단서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가 딱 있는데. 하다못해 법원에서도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고 헌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읽을까요? 경찰은 항상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해서 정권에 충성하는 거죠. 자기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거죠. 국민한테 충성하지 않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원하면 그쪽에 그걸 도움을 주는 게 경찰이 옳은 거잖아요. 근데 정권에 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에. 그런데 그 수뇌부야 그럴 수 있다 차요. 근데 왜 중간관리자들이나 내부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네. 지금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 사찰 논란이요. 그래서 전국 뉴스를 탔어요. 전국적으로 대전에서. 아니 왜 그러냐고요. 다른 데서도 안 하는데. 서울경찰청에서도 안 하는 걸 굳이 대전에서 먼저 해가지고. 전국 뉴스를 탈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첫날 얘기하셨는데 저도 갔었는데 3천 명이 왔는데 1,500명 정도 이상이 다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교복을 입고 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저희도. 와 아이들한테. 우리의 젊은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분노가 심했구나.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내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무슨 폭력 집회를 하거나 거기서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탈선도 아니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그날 아까 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 관계자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왜 왔냐 했더니 경찰이 연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야 여기 중고등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교육청 와라. 교육청 관계들이 와보니까. 어? 예를 들면 무슨 고등학교. 그분 그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학생들 나왔는데 빨리 왜 안 나와보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나와서 뭐 했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뭐 명분은 그랬겠죠. 뭐 학생들의 안전이고. 네. 이름 써가지고 쓰고 가고 보내고. 또 뭐 학교 가서 다음날 지도하고 가지 말라고. 실제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요? 지금 아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이후에 나타난 특징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자유발언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유발언한 친구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사전에 자유발언 신청을 받을 때. 학교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하고.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전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또는 대전 지역에 다니는 중학생.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학생도 자기 학교 공개를 꺼려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분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어른으로서 조금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보통 어른들이야 뭐 사진 다 찍고 이름 물어보고 이렇게 쓰는데. 학생들이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날 그런 논란이 있고 나니까 혹시 불이익될까 봐. 사진 찍을 때 중고등학생들 피해야 되나. 이름 물어볼 때 이름 써도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게 스스로 자기검열이잖아요. 완전 국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비겁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짓이죠. 정말 우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정말 기본권을 처음부터 확 치고 들어와 버린 거죠. 대전경찰. 그리고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정말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특집 한 번 해요. 기자님. 나쁜 일만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대자부를 붙였어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학교 지역 뭐 여고생들도 그렇죠. 대자부를 많이 붙였는데 이걸 또 확 뜯어버린 거예요. 누가.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논란이 됐었죠. 또 몇 개 학교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서요? 이름 될까요? 어때요.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청란여고. 청란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죠? 대신고였나? 대신고. 두 군데에서 그랬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뭐 잘 변명이지만. 잘 몰랐다. 그럴 의도 아니었다. 앞으로 낙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두 군데가 다시 붙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자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붙이면 안 된다고 뜯어버리고. 이걸 데려다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했냐. 이런 거 묻는 거는. 이거 정말 독재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런 이제 정말 학생들의 인권이 얼만큼 억눌려 있었는지를 또 반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될 이런 잘못된 문화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요. 학생들도 그런 자유발언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와갖고. 집회에 힘을 좀 보태줬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많이 오셨는데 정치인들은 저는 소개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좀 발언을. 뭐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죠. 네. 저희가 이 공간 자체가 우리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런 자리로서 어떤 광장 정치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어떤 정치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운동본부에서는 좀 자제를 권고했고. 그래서 어제도 꽤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재명 시장. 오셨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개와 더불어 발언 기회도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재명 시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전의 촛불 현장에 오셨지만. 이 자리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자리지. 이 자리에서 뭔가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참가하신 거 정도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십사.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기회 많잖아요. 딴 데 가서도. 사람 모일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정치인들은 그때 나와서 얼굴 알고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추미애 대표도 왔었는데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시고. 안희정 지사라든지 권선택 시장님도 두 번이나 오셨어요. 두 번밖에 안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전분인데. 구청장님이랑 이러면 오셨는데. 거의 소개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있다가 그냥 가시고. 어저께도 이상민 의원도 오셨다가 그냥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기도 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 대열 안에 앉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다녀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겸허히 들으려는 자세가 있구나. 이렇게 또 새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목적성이 아닌 자기도 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재명 시장도 오셔서 중간에 좀 오시긴 했는데 앉아서 다 들으시고 거리 엔진을 또 다 같이 했어요. 대전분도 아니신데 대전 거리를 활보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쭉 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기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연설, 그 유명한 사이다 연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좋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광장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기자님 김재동 씨도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분은 정치인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서. 원래 그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도 만민공동회 많이 하셨고. 그때 우리 또 박기인 팀장님이 또 사회자 아닙니까? 그 사회를 많이 보시거든요. 네. 봤습니다. 김재동 씨랑 그 옆에서 사회도. 그거 재밌었죠? 네. 김재동 씨 가까이서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날 시민들이 한 4만 명 정도 모였는데요. 일요일이었죠?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전날이 10만 대전 시국대회였고. 네. 그리고 일요일 날이 김재동 씨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상황실에서도 어느 날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일까라고 내기 아닌 내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김재동 씨가 온 날보다는 시국대회 때 더 많은 시민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김재동 씨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 헌법에 대해서 좀 명쾌한 얘기도 하고 또 당면 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지금 들끓는 그런 토요일날 광화문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밝혀지는 촛불에 본인의 촛불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구나.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대전에서는 참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런 현상들이 이번 촛불 전국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현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김재동 씨는 날 제가 취재하는데 그때 마침 물어봤어요. 오늘 처음 온 사람 손들어보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4만 명 얘기했잖아요. 한 절반 이상? 네. 처음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날 6만 명이 왔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전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오시던 분들은 오히려 안 오시고 김재동 씨 보러 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김재동 씨가 주는 그 감동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더 나가서 그 촛불 하나를 더 밝혀야지 이 분노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또 숨어있는 사람들을 또 김재동 씨가 끌어내서 또 그리고 한 시간 반 뭐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헌법도 줄줄 외우시고 사람들이 정말 울렸다 웃겼다 하는 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힘들어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우리 장 기자님은 산재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시면서 주말에 더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촛불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탄핵 이후 전국에서 보면은 또 야당이 이제 야삼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뇌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서로 친박 비박 싸움 나면서 뭐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날이 12월 18일이죠 오늘이.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다시 모였는데 숫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진화했다고 해야 되나 마을촛불 이런 게 등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팀장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많이 누적되고 있죠. 지금 매주 빠지지 않고 광화문이든 대전 갤러리 앞이든 뭔가 좀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벽이 아직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민들이 가족들 데리고 주말을 반납하면서 이제 모여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탄핵 가결 이후부터 동네 촛불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 동네 촛불은 한 9개 지역 정도 되고 좀 특징적인 곳이라고 하면 대전 동구에 우리 지역에 정말 이장우 의원이 있잖아요. 동구 주민들이 밝히고 있는 이제 이장우 의원실 앞에서의 촛불이 이제 매주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초등학교 앞에 그 4거리죠. 네. 맞습니다. 삼성사거리.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각 구별로 이제 동네 촛불을 밝히는데 아직 뭐 동네 촛불이라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굉장히 또 소중한 과정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시이나 이런 것들을 더 민감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뭐 공원 같은 데서 모여서 촛불도 밝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 운동본부에서 하는 건 뭐 전체를 아우르고 또 대형으로 하고 또 어차피 뭐 발언하는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거지만 동네 주민들은 그 삶 속에서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또 차를 마시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게 곧 국민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씀하신 대로 진화된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팀장님 그러면 우리 주위에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네. 지금 9군데요. 9군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혹시라도 집 근처면 한번 가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어디 어디 가 있죠? 지금 이제 유성 같은 경우는 대원장. 유성 대원장? 유성 내거리 쪽에? 네. 그리고 이제 대덕구도 동춘당 공원 쪽에서. 동춘당 공원 쪽. 다음 주부터 밝힐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구는 이장우 사무실. 네. 이장우 사무실 앞에. 서구는 이제 갈마동에서. 한마음공원? 한마음공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구의 관평동이나 이제 도안동도 주민들이 이제 촛불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평동, 도안동 주민분들도 촛불 준비하고 계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태평동이 빠졌네요. 태평동. 네. 태평동. 태평동 어디께서 하시죠? 이은건 사무실하고 가깝긴 하지만 그 앞은 아니고요. 아, 새누리당 이은건 국회의원 사무실 근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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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타임월드에서는 또 이제 수요일 날 집중으로 하죠. 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시국대회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촛불 현장에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운동본부에서 준비하시는 거 이외에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나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최근에는. 전에는 탄핵 가결됐는데 탄핵은 가결됐으니까 그 이후에. 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박근혜의 구속. 구속. 구속수사. 구속수사. 네. 네. 박결 이후에 구속수사.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이제. 빨리 인용결정 내려라. 그런 거랑 지금 이제 공범자들 처벌하라. 특히 이제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벌들도 공범이라는 거죠. 피해자가 아니고. 그래서 재벌도 구속처벌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현 내각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요.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네. 지난 어제 했을 때는 이제 황교안이 곧 박근혜다. 곧 황교안 사퇴하고 내각 총사퇴해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그런 내각이 구성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하나가 거기가 말 그대로 광장이더라고요. 정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제를 삼는데 대전 지역의 의제도 어저께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다룬 적 있죠. 참 희한한 논리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전 학생 인권조례 우리가 그 얘기도 한번 했었죠. 네. 바로 했었죠. 서명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이 동의를 해 주시고.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같이 광장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탈핵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 원장의 이야기 했었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실험 같은 거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8월이면 내년 8월이면 시작한다고 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 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멈출 수도 없고. 말씀하신 세계 최초의 유일의 도심 속의 핵공원. 핵공단.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거의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도 못했던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같이 하고. 이게 이제 정말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슈들 같이 공감하고. 또 전국적인 이슈 중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있잖아요.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거라든지. 또 뭐 있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국정교과서.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같이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자유발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공부도 되기도 했다가. 또 어찌 보면 카타르시스를 또. 내가 막 너무 분노했던 이야기들을 대신해주면서 같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가. 이게 진짜 민주주의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8년 동안 우리가 너무 좀 억눌렸던 게 많았었죠. 말 그렇죠.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지. 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상황실에서 시민들의 지금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목소리를 한번 담아내보자. 집회 형식부터 또 시민들이 청산해야 될 지금 적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경로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포스트잇을 비롯해서 지금 종이컵도 나눠주고 있는데요. 초를 꼽기 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종이컵에 이제 간단한 메모라도 해서 한번 주최 측에 한번 취합해보고 그런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자라는 제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민광장톡톡이라는 그 팀이 지금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톡톡. 네.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다 보니 뭐 전국적인 이슈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들도 한번 공감력 있게 담아보자 이렇게 해서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본부 차원으로는 지금 세 번째 시민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26일날. 12월 26일. 네.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어디에서 하실 거죠? 지금 아마 장소는 지금. 미정. 네. 미정. 유력한 곳은? NGO센터. 네. NGO센터. NGO센터.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삼성. 생명. 생명. 건물. 네. 2층에 있습니다. 그 중앙로역하고 중구청역 사이에 있는. 계룡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거기 2층에 NGO센터. 12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 네. 그 토론회 준비하는 일환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한 40여 차례 촛불 행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사회개혁.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정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나 가셔도 되죠? 네. 미리 신청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죠? 네. 촛불 현장에서는 저희가 천막 부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토론회 때도 우리 시간 되시는 시민분들 오셔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4만 명 오시면 어떡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과정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취재를 계속 했으니까. 네.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반대. 시민단체는 왠지 딴지 걸고. 반대. 퇴진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런 대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리더급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자유발언을 하면 앞에 박근혜 욕 막 하고 뒤에 쪽으로 가면 자기가 바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우리가 이게. 바람직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바람직해요. 그렇죠.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이게 이제 촛불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큰 우리 사회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저도 좀 불안한 게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장 기자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시민들이 어렵게 어떤 토대를 만들어놨을 때 정치권이 그걸 잘 받아가지고 제도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뭐 그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사회부를 통해서 무너진 이후에 군사정권이 들어오게 됐고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그 군사정권이 무너지니까 또 다른 군사정권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또 시민들이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또다시 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된 이후에. 사람들이 열망했던 거는 야삼당이 개헌특위를 구성할 게 아니라 적폐특위를 구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사회에 지금 잘못된 정책들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광장 여론을 수렴해서 하나하나. 그게 이제 적폐 1호가 지금 국정교과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제가 엊그저께 주민센터 갔었는데요. 국정교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홍보 리플렛이 딱 있어요. 되게 좋은 종이로 보면서.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변한 게 없어요. 사실.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그게 반대하고 이렇게 찢어 나왔고. 그걸 적폐 1호로 얘기할 정도인데. 국민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95% 역사교사들의. 아니 그리고 교육감들도 그거 이제 협조 안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로 수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 홍보하고 정말. 낭비죠. 정말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정도로 국민들이 만들어졌는데 정치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항상 눈치 보다가 국민들이 탄핵도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야당이 주저주저할 때 국민들이 탄핵을 촉구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그 시간을 당겼던 건 바로 광장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야권에 계신 분들 좀 큰 착각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들 알 거예요. 아는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니까 큰 명분은 뭐 그러겠지. 자기들이 자기들도 알지만 당장의 어떤 혼란과 그다음에 그걸 추진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사실 얘기가 복잡해지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았지 않는 말들이죠. 그게 그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40% 나왔다고 뭐 민주당 이름으로는 거의 뭐 사상 최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진짜 근데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모자랬다고. 그러니까 반사 이익인 거지. 네. 그냥 찍을 데 없는 사람이 찍은 거라 다름없는 거지. 여론조사에서. 그게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계속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 거의 민주당은 거의 촛불민심에 끌려오다시피였거든요. 정말 목에 딱 그 올가미를 메고. 네. 그 해 하면 겨우 마지못해 하는 그런 구조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은 우리가 정치 제도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정말 불안하고 특히 대선주자들 요즘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좀 답답하죠. 저분들이 또 분열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뤄는 거를 또 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뭐 벌써부터 빅텐트론 뭐 제3지대론 해갖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경필하고 남경필 지사와 누구죠. 김용태 의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거기부터 해갖고 손학규 김종인 안철수 많이 뭐 그렇죠.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요. 몰라요. 그게 야권인지 여권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단 친박도 아닌 친문도 아닌 가운데서 이념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또 선거 국면을 가면 지역주의도 부추기고 세대 갈등도 부추기고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광장에서 사실 광장 정치잖아요. 이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대세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걸 바라긴 하는데 실제 그 선거 정국에 들어가고 언론들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선거는 그 각각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출마를 하고 내 사업에 어디가 누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얽히기 시작하면은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오롯이 반영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말 조금은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황우석 나오면 그런 사태 나오면 국민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듯이. 이번에는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헌법 공부, 민주주의가 뭔지 그런 것도 하고 국민이 또 뭔지 이런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의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의학 공부도 많이 했죠. 의학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약품 공부 많이 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네요. 그리고 성 관련된 약품 공부도 많이 하고. 팔팔정 비약으로. 그게 어디에 효과가 좋은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살짝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특히 우리 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 이장우 의원. 네. 이장우 의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번에 만큼은 정말 다르게 사람들이 정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장우 의원 다음번에도 출마하실 것 같으세요? 21대 총선에? 출마는 하죠. 어디로? 당을 바꿀요. 분명히 당명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침박해 열로 출마한다. 출마한다기보다는 분명히 세탁을 하지 않을까. 이번에 탄핵은 확실히 반대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상황실에서도 이장우 의원실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이유는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침박 중에 침박이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까지 행보를 보면 본인은 본인의 마음을 사실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너무 답답해요. 그런 의리와 이런 건 좋다고 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좋긴 뭘 좋아해요. 따로 하면 되잖아요. 따로. 따로. 그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면 사식 넣어주고 이렇게 의리를 보여주면 되지. 지금은 우리 국민의 대표이고 또 동구민의 대표잖아요. 동구민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하기 싫어도 사실은 나를 찍어준 사람들 그리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라고 대표로 대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자질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같아요. 청문회 또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큰 잘못이 없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당했고. 그건 아니에요. 절망. 아니 그렇게 아는 거 같아요. 진짜로.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지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 초등학생도 아는데 초등학생 지능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우 비하 발언인데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신념이 저분이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저분 덕에 당선된 느그들이 지금 와서 이제 힘 떨어지니까 배신하고 이런다. 나는 내 인생관으로서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철쩍같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막 흥분한다. 대통령과 같은 과 맞네요. 그랬대잖아요. 2차 담화 한 다음에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언론이 알려주고 자세히 알려주고 해도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옳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옳고 대다수 사람들이 뭔가 선동됐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야권이나 우리 시민들이 외치던 게 뭐냐면 검찰이 편파 수사한다. 왜 수사해야 될 거 안 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사태에 있으면서 검찰이 수사를 딱 시작하자마자 그때 계속 혜택을 받던 그 세력들이 검찰이 편파 수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많은데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참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낯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무지하고 자질도 안 되는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위임해 줬구나 하는 또 발언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해요. 동구민으로서 참 부끄럽다. 그래요. 우리 오늘 시간 또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기분 좋은 거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긴 한데 그 우리 이제 예상 희망 이제 그 내각이래요. 대통령의 세송대왕 국무총리 김구 국방부장관 광개토대왕 과학기술부장관 장영실 외교부장관 서희 보건복지부장관 허준 해군참모총장 이순신 육군참모총장 을지문덕 1군사령관 연계소문 2군사령관 강감찬 3군사령관 김유신 재정경제부장관 임상옥 법무부장관 박문수 여성부장관 신사임당 해수부장관 장보고 교육부장관 이황 문화부장관 특이합니다. 황진희 농림부장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농림부장관 정약용 권교부장관 김정호 특전사령관 개백 정말 훌륭한 분들로 내각이 구성되네요. 그런 사람 다 구성 못해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라도 구성하도록 우리가 그 못지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국민 중에 있을 거거든요. 그걸 잘 발굴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황 모 총리님은 황교안 왜 다 아는 걸 왜 좀 빠져나가 보려고 고성 걸릴까 봐 아무튼 이런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하다가 또 총리하는 거예요. 이미 총리 지명까지 하는 바람에 사실상 짤렸었잖아요. 근데 이미 승진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퇴한 분 아니에요? 그분은 저기 사퇴한다고 문자까지 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막고 돌려막고 심지어는 승진까지 했으니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정부가 의리는 있어요. 지금 총리도 법무부에서 승진하셨고 유일호 부총리도 교통부였나요? 국토부 어디 장관하다가 또 승진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게 동의해요. 뭐냐면 좀 이렇게 부역하고 박근혜 같이 조금 머리 딸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적당히 머리 숙이고 부역할 사람 장지향 기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니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최순실한테 다 농락당할 정도면 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황교안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사로서 막 그렇게 승진하고 했던 사람들이 일개 그런 강남 아줌마한테 다 이렇게 농락당할 정도로 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수님 숙이고 그걸 다 할 정도인 사람들 중에서 뽑아 쓰려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하면 3일 밤을 새도 안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팀장님 다음번에 나오셔서 우리 박근혜 최순실 특집 한번 하죠. 기자님 어떻게 나가세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서로 들었던 얘기도 한번 까보면서 얘기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촛불의 대한민국 그리고 대전의 촛불 민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티비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중개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선 진보 정편 오마이티비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팀장님 오늘 나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재밌네요. 끝! 네. 역대 가장 짧은 커멘트. 재밌고 어색했어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더 크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현 정부, 잘못된 정부 빨리 하루 빨리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매주 우리 시민들 거리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깝게는 시국대회 진행하고 있는 부스 옆으로 오셔가지고 참가 의사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 사무실로도 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무실은 전화번호나 위치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실 위치는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어디에 있죠? 대화동 3-3번지입니다. 3-3번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화번호 전화번호 잠깐 제가 그럼 전화번호는 됐고요. 네. 부스 가서 가장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장 미인분 찾으시면 다 나와요. 그럼 박희인 우리 팀장님과 만나실 수는 없지만 미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인 담당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판 뒤집혔다. 영화 베테랑에서 황정민이 한 대사입니다. 이제 위대한 시민들은 공을 다시 정치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누리당은 대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극심한 내분에 휩싸여 있고 야권은 차기 대선, 개헌 등을 운운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뜻이라면서 역사과목 국정교과서를 강행, 유의료 경제부총리 유임 등 민심과 전혀 상반된 기돈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도 하죠. 탄핵은 가결됐지만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아는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만 아직 모르는 건 아닐는지요. 이제 국민들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쉴 수 없게 만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청취 후기는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하신 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날리지, 언더바, 파워 혹은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방송 사연이나 제보, 출연 신청도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